자 다음은 KDB 자 KDB도 간병인도 매우 좋아졌고 그 다음에 고당대톡 500만원 저 보호망도 예전에 신한 천만째 가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일 모레 가서 훈국 700까지니까 훈국 700 가입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화생명 한화생명도 500 가입을 할 거예요 다 누적 안 보니까 그리고 고당 KDB도 500 그럼 몇 개화도 있지 그러면은 1년 동안 납입하고 그 다음 1년 이후에 6개월 약 복용하면 1700, 500, 500 합이 얼마죠? 2700만원 고혈압 당뇨 진단시에 2700만원 가입한 다음에 1년 후에 실제로 제가 받은지 못 받은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지지원 등급 판정만 받아도 매월 3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KDB 암종신까지 KDB 암주치의 판을 바꿀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12월에 인생의 든든한 버팀모 KDB 만원에서 숫자가 1이 빠진다면 1000원, 1000만원, 1000만원으로 가족, 건강, 일, 꿈 이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KDB, KDB는 생명은 함께하는 30대 남녀 1억 플랜이에요 남녀 1억을 넣으시면 30세 10년 갱신형 어쩐지요 이렇게 저렴하다 했어 그래서 10년 갱신형에도 보험료가 2만원, 4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3대 진단비도 1억 선지급이 되고요 KDB 암종신 3대 진다 없어도 사망시 1억 5천 남자, 여자가 25만원대서 비싸긴 한데 일단은 그거는 본인 수두로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블 찬스 10년 시점에서 1억 86만원 10년 시점에서 1억 875만원 여자는 95만원 95,000이 9,400 10년 시점에서 1억 875만원 더 행복 드림 변액연금 60세 이후에 900 71세는 1억 880 60세부터는 매년 868만원 71세 연금은 1억 419억 99만 그래서 30세 5년납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딱 한 달 11월 네 블랙 그래서 KDB데이요 블랙데이 자 고장대통 5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최소 보험료 20만원 흥우쌤명도 최소 보험료 3만원인데 KDB가 최소 보험료 2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는 거 매우 좋네요 진단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분 실적은 상승해야 되겠죠 치매 간병 자 인지지원금 최대 30만원 간병이 20년 이후에 그래서 20만원이 20년 이후에 40만원 고장대통 마지막 한 달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도 500만원 드립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일당 최대 60만원 이런 것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떨어지는 건 낙엽분 실적도 많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특히 보험서계사분들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가지 있는데 KDB 200% 활용법 생활비 인지지원 등급 생활비 30만원 1,2등급 1,2등급 재가급여 100만원 1,2등급 시설에 가야죠 간병인 채징용 간병인 40만원까지 입원비도 1인실 60만원 간병인 입원도 간호간병 10만원 그리고 1등급 2등급 판정시에 보험료가 환급이 되고 납이 면제가 된다는 거 보험료가 6만8천원인데요 보면 간병인 그 다음에 뭐 다 들어갔어요 인지지원 등급 1,2등급 환급종합병원 1인실 종합병원 1인실 보험료 환급 납이 면제까지 6만8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찬바람이 솔솔 더이상 방심할 수 없습니다 고당대통 그래서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무조건 500만원씩 드리고요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장 그 이상의 가치를 담은 KDB죠 그래서 미래를 어 미래의 질병에 대해서 미래케어 보장선택시 서비스가 10% 할인을 받을 수 있구요 KDB 고객만을 위한 럭키세븐 그래서 KDB케어 혜택까지 이 모든걸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KDB 200% 그래서 생활비 네 인지지원 등급 30만원 재가급여 1호 등급 100만원 1,2등급 100만원 검사비 진단비 납입 면제까지 중증 치매 시에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보험료는 좀 더 비싸긴 하지만 간병인 체증형으로도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암만 생각해도 KDB거에요 치료하고 관리하면 생존함 문제는 암치료비죠 충분하게 진단받으면 암은 정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암 3억까지 고액암 2억 남녀특정암 1억 중증갑상수암 2억4천 소액암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비갱신 갱신형이 있는데요 비갱신 갱신형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보험료도 3만천원 갱신형은 만천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암만 생각해도 KDB암이에요 암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암통원비 80만원 암통원비 최대 15만원 약물치료도 표적항암 1억5천 방사소 약물치료비도 최대 5천만원까지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간병일당 20만원이 채징형 20년 이후에 40만원 방사선 치료비까지 그거 3대의 질병 간병일당 일단은 최대 7만원 2번일당도 상급종합병원 1인실 최대 그 다음에 60만원 상급종합병원도 2인실 3인실 최대 수수비까지 이렇게 다 넣으셔도 KDB가 브랜드 파워가 좀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나쁘지 않는 회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40세 1억 플랜 갑상돈 대장암 위암 폐암 이런식으로 통합으로 각각 일반암 1억 플랜이죠 2만9천원 매우 저렴하죠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 1억 그리고 소외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4만원 4만856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고객님의 꿈을 실현시켜줄 더 행복한 변액연금이에요 행복후 우리의 행복드림 네 그래서 연금 7% 타사 대비 연금지급액도 높게 지급이 되구요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KDB 생명 네 그래서 더 행복드림 여기 보시면 연금 지급액이죠 그래서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요런식으로 전부다 넣어가지고 연금 시작은 같으나 끝은 다른 연금액이죠 연금지급액은 791만원인데 90세까지 시사에서는 1857만원 더 네 더 이제 더 단점이라는거죠 더 얘기해서 90세까지 생중시 타산 더 못받는다는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여기 연금은 KDB가 더 많이 만든다는거죠 이게 더 많이 맞는거 네 자 금리 인하시가 되면 변액연금으로 아무래도 고수익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안전한거 원하면 그냥 금리 연동형 나는 아우 나는 너무 이자 얼마 안된거 싫어 그러면은 변액연금으로 이제 수익률 좋게 구입 어 이제 가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암만 생각해도 KDB 암종신이죠 그래서 사망보다 두렵다는 암 뇌출혈 급성 네 진단화증시 최대 2억까지 선지급 근데 내열관도 아니고 뇌출혈 이건 너무 너무 옛날거 아닌가요 큰 메리트는 없어요 사망봉급 2억 천만원 뭐 이런거 여러가지 있고 황금률도 123% 네 자 KDB 암종신 보험만의 선택은요 남녀 생식기암 대장전망내암 비침쓰음 방관함 보장기식 90이 이후에 100% 보장이 돼요 내추럴 급성신근경색의 경우는 가입 즉시 보장이 되고 내열괄 허율성이 해야지 내추럴 이거 너무 꼼수부리지 않을까 20년 후에 120%인건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구요 암만 생각해도 KDB 암종신 상황을 되돌릴 수 없지만 대비할 수 있다 3대 진단비 3대 진단없이 사망보험금 1억 5천 사정으로 해약시 1억 네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거 네 암종신 완납시점에서 해약한금 123%가 120% 타사보다 그래도 좀 높은 편이다 네 KDB 네 26만원 40세 30만원 50대 이렇게 넣으셔야 암종신 보험은 역시 암만 생각해도 더브 찬스 종신 저해직 당기남 종신보험의 완성형이죠 그래서 암 50% 장애 시에 납입면제 납입면제 시에도 보험료 인정 중도인출 그 다음에 미래보장도 미래의료기술 선택이 가능하고 변행연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거 자 암진단받음의 페이백 내가 냈던 보험료 돌려주구요 중도인출 플랜도 있어요 자 버팀모 프리미어 종신보호 자 건강할 때 가입 못했다면 간편신사로 종신토로 325나 사망보험 체증을 내고 중도인출 연금전 이건 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자 10년 7년 납입전에서 99% 10년에서 123% 한화생명이나 신화생명봉이 122%였죠 동양생명이나 카드 납입도 되고 124% 동양생명은 그래서 동양생명은 이길 회사가 아직까지는 없다 단기나 종신베스트 저해지 단기나 종신 삼총사 목적에 따라 네 목적에 따라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양환금도 10년 시작해서 120% 124% 123% 뭐 이렇게 낫다 KDB 생명 원금보장 연금저추 그래서 새해공제 400만원까지 가능하죠 연말정산도 되고 금액을 확인하고 동공이 흘리는거 그래서 13월에 보너스라고 하죠 황금을 받으니까 네 KDB 하이브리드 연금저추 은행에서 파는거랑 저희랑 파는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KDB 연금저추 네 그래서 해양환금도 높고 네 그래서 이렇게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바로 안녕!